내가 오늘 결코였냐? 하하하 하하하 아 아 그 다음에 선배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문의카 연기를 전사드리겠습니다. 자 박수를 만드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어 왜 연주곡으로? 아 아 아 자 제가 어머니깐을 연주가 하겠습니다. creamy 1점 1점씩 큰 장단이란하게 하하하 지금도 시계반에요 시계반으면 에 시계반을 연주합니다. harmonica 연주 원인 깜짝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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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